잠깐만잉 아 별풍 그러네 그러네 별풍 얘기를 해버리네 배경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일단 크로마키로 드시죠 이거 크로마키로 먹이니까 옷이 많이 없어서 콜라는 안 될까요? 콜라는 됐어 그러게 별풍 때문에 행복 방송 못하네 하나에 8,000원씩 하냐 이거? 딱 8,000원 어우 면도 젖도 안 되는데 고명이 뭐가 이렇게 많아 일단은 아 여름에 너무 더워 장마도 끝나고 이제 날씨가 12시가 돼도 30도가 10시에도 30도가 유지되더라고요 너무 더운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더 더워지겠지 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먹방은 바로 낭맨 바로 낭맨입니다 낭맨? 여름에 못참지? 그저 에어컨에 감사 인정 눈치기 할 줄 알았죠 눈치기 할 줄 알았죠 눈치기 할 줄 알았죠 고기가 없어요 고기 안 시켰어요 잘했어 고기 안 먹어 잘했어 고기 안 먹어 inconflict bed 으응 흠 어 뼈 흑흑 T 흑흑 와이오와 먹는거다 지랄입니까 오늘은 게임중독자 모드라고 공지쓰는거 어때? 지금부터 10시간동안 게임방송한다 아니 12시간동안 예? 어? 왜? 그러면은 형 체력이 괜찮으면 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지금부터 계속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몇 명이 보곤 상관없습니다 얘기해 공지 써? 음식물도 처리했냐? 아니 좀 갈면 소리 나가지고 치울 수 있는 거 다 시간한데 날파리가 한 마리가 계속 날라다니니까 거슬리네 한 마리 잡았으시죠? 응 압돼크는 몸좋아리겠습니까? 응 오늘 게임 페인모드라고 전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평소에 못해본 게임 다 할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머리 위에다가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줘 오케이? 네 시간표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봐 네 이리 와봐봐 이 새끼가 이렇게 12시 방향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이 게임 하는 시 지금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위에다 게임 이름을 적어 네 어? 한 줄로 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프리카 도움이 아마 레퍼런스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이름이 이거다 그렇지 괜찮지 않아? 알겠습니다 응 추가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겜디남 겜디남 복귀다 오늘 겜하다가 뒤지고 싶은 남자 그것이 바로 겜디남이야 게임하다 뒤지고 싶은 남자 겜디남 방송 몇 시간 했는지도 해달래 업타임이요? 어 근데 이번에 성지합 찬다 안정하지 않았어 우리?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족박았다 우리 저한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건 이따 방송하면서 정하자 오늘 약간 일상과 방송을 같이 겸해야 돼 그거 너도 같이 게임 해줘야 돼 너도 잘 생각하지마 일단 할 일을 다 해놨고 영상만 올리면 돼요 일단 지금 하는 게임 몇시까지 할거냐면 제가 항상 10시까지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하는 게임 7시까지 그 7시부터 8시까지 폴가이즈 어 자리 옆으로 잡아놔 그리고 나머지는 물음표로 해갖고 나머지는 물음표로 해놔 나머지는 물음표로 해놔 나머지는 물음표로 해놔 나 7시 폴가이즈 폴가이즈 나야 9시부터 9시까지 에이펙스 레전드 에이펙스 에이펙스 빨리 응 그 뒤의 시간표는 또 알아둬 10시는 약간 쉬는 시간 하면서 형 체크차서 노래 정하면서 다음 게임 뭐 할지 정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응 그래그래 그럼 9시부터 10시까지는 쉬는 시간? 네 그리고 이제 10시부터는 형이 배가 꺼질테니까 먹방을 또 가져야겠다 10시 응 먹방 10시 피자먹방 응 어 피자먹방 10시 11시 11시부터 12시까지는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오늘 시간표를 아예 그냥 방송국이랑 카페랑 다 해놔 네 11시 이후 오늘 이렇게 2장으로 해놓을게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퀄이 그거 아 에반데 인터렉티브 무비 장르는 존나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시청자들이랑 같이 막 봐야되는 그런 그거라서 천천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인터렉티브 무비 장르는 근데 근데 의외로 유튜브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더라구 어 좋아하는데 조회수 X박아서 싫어 딱 거기까지만 재밌는거지 그 다음부터 조회수 2,300달이 나온다 내가 확실하게 장담한다 이거 랄프야 응 이거 랄프야 그래? 이거 팔도 비빔면 끓여갖고 넣어서 나중에 팔도 비빔면이랑 같이 먹으면 존나 맛있겠다 해드려요 그렇게? 아니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야식으로 구멍을 버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건더기 조금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응 팔도 비빔면이랑 같이 좀 이렇게 적당히 해서 응 이거 레벨 싸갖고 냉장고에 넣어놔 이거 건더기 싹 떼갖고 나중에 팔도 비빔면 해가지고 거기다 버무려서 먹으면 개 맛있을거 같은데 응 그니까 비빔면에 면을 여기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 여기는 건더기만 싹 걷어내가지고 팔도 비빔면을 올려라 고명 고명 느낌으로 오케이 그럼 건져가지고 와면 되니까 국물은 놔뒀다 버릴게요 버리자 그냥 버리래 거지새끼 같아 나한테 중국인줄 알았어요 중국인줄 알았대 버려 나 버려줘 버려주고 아 존나 오랜만이다 컵패드 하하하하 오 오호호호 딜지 소리 너무 크죠 뭐지? 있어봐 네? 있어보라고 인마 아니 닦고 있는 건데 아 닦고 있는 거야? 네 땅 cliche 한번 했다고요? 아니야 HP를 두 배로 늘려 준다는데 와 HP를 두 배로 늘려줬어 인마가 그거 다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거 있잖아 전에 우리가 해놨던 그 세이브 파일 있지 날아갔다고요? 그게 날아가고 내가 지워버렸어 딜씨는 딜씨 처음부터 할 수 있잖아요 딜씨는 딜씨 처음부터 할 수 있지 않네요 근데 그게 있어 이거를 총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대 살 수 있네요 돈이 7워밖에 없는데 그니까 좀 깨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연막탄 사야 되잖아요 연막탄이 뭐였지 연막탄이 뭐였지 난 연막탄이 있어 난 너는 몇 개 사야되냐 아 사면 또 계속 나오는거지 연막탄 끝 현질했어 이거 현질 돈 좀 벌자 돈 좀 벌고 하자 우리 금방 하잖아 알지 장비 좀 낄 수 있게 해주세요 봐봐 우리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DLC 할 수 있다 그랬어 내가 그거 봤거든 유튜브 영상에서 필살기도 없네 흐흐흐흐흐흐흠 미니 슛 점프 슛 슛 알빙? 알빙으로 보정 보정 해링 우와 요오 됐었다 음 됐어 알지 흠 알겠지 일단 우리 돈부터 모아서 DLC를 하러가자 흫 아니 우리가 예전에 엔딩 직전까지 깼어 금방 해 다 해봤던 놈들이고 전부 상대 해봤던 새끼들이라서 금방 한다고 물을 잡아야죠 이 새끼들 잡아야죠 이 새끼들 잡아야죠 흠흠흠흠 흠흠흠 흠 유로미사일 오잇 가면 돼요 피 두배네 근데 우리 목숨이 많아 왜냐면은 DLC때문에 목숨을 두 배로 준거야 빨리 깨라구 빨리 깨고 DLC나 하라고 아 아 아 이거 목숨가네 위다 아잇 흠흠흠흠흠흠흠흠 야야야야야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빨리 자꾸 끝내자 뭐야 이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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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살려 나 살려 뭐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X됐다 X발 나 잡았네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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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을 안 넣었어요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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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조심 뭐야 이거 그 안 까지는거야 잡았어요 아래 조심 돌아옵니다 오 두개? 아래 돌아온다고? 왜 아니 밑에서 올라오는거 잘봐야지 아 아프다 아 이 뭐야 왜 계속 맞아 3패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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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더라 오기살기 지렸다 지렸다 이야 아아아아악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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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필사기 어떻게 쓰더라? 필사기 이거 비비.. 어어! 어여야야야야야 으아아아아아악! 살려 흐흥흥 거의 다 됐다 오이씨 도망해라 아하하하하하 아 쟤나 어려운데요? 나 총 바꿔야 돼 어 거의 다 왔어 그냥 하자! 금방 잡아 이제 아 나 필살기가 장착이 안 되있었어 저 필살기가 안 껴져있어요 필살기 없대요 사라진대요 필살기가 그러면서 1단계 필살기 5단계 필살기가 센 건데 아 이거 트레이너같은 거 없나? 디윈스 하고싶은데 아프다 아 정말 아 정말 아우 킬킬킬 뭐해 맞는데 계속 아 둘 다 뒤진거야? 아이씨 이발 짜증나 가자 누구미사 쏠께요 그냥 안전빵으로 피하기만 할께요 그냥 아이씨 아 이걸 패링을 해야되네 패링을 안하면 끝이 생기네 위조심 좋아 아니이씨 아 나 왜자꾸 이러냐 꽃조심 꽃조심 바닥에 아 꽃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됐다 3패 3패 아 안돼 아잇 아아 다 잡았잖아 어 외우자 안되겠다 패턴 난 알거든 아는데 지금 아 저거 외웠어요 지금 나 지금 템이 병신이라 그래 인정? 저 외웠어 외웠어 템이 병신이라 그래 바닥패턴 흠흠 바닥조심 시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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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조심 오케이 패링했어 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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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 안죽어 이렇게 패링 꼭 해야된다 패링 아리조심 좋아좋아 나쁘지않아 프리트 다 넣는중 그냥 프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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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타잉 패링은 못해도돼 못해도돼 잡으면 이거 오케이 패링했어 자자 줄기 올라온거 잘가 줄기 오케이 한 대 맞았구요 오케이 두 대 맞았구요 저 필필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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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아 죽어어 시바루마 죽으라고 나 살려 나 살려 살려살렸어 비하고 때리고 나이스 나이스 이거가던데 오케이 음 너무 잘했어요. 전부 맥시멈이잖아요. 빅플러스는 나쁘지 않아. 잘생겼다. 굽먹는 건 다른 맵 아닌가요? 보스가 아니라? 어차피 손 푼다고 생각하고. DLC 다 깨는데 조금 숙련돼 있으면 2시간이면 깬대. 다 한 거야. 여기 다 한 거 같은데? 맵 보는 방법 없나? 혹시 돈 안 먹은 데 있나 봐보게. 내가 이거 작년에 누구랑 하다가 저기 한 거라서. 비행기 설계도 안 했어요.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다 있네. 돈 없어요 돈 없어. 다 한 거지? 어? 밑에 돈 있잖아. 저건 mpc 아닐까? 눌러봐. 깽긴 거야 이거? 아 이거 X밥이야. 감자. 그만해. 아 저거 페링. 아 예. 피가 3칸인데요 여기는? 아잇. 아잇. 저 죽어요. 오케이. 패링 좋았어. 뭐야. 끝이에요? 아잇. 다음. 다음. 양파.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그 وسлар. Papa. 왜 울어. 왜 울어. 머리 오elu 안 dazzle. 로닝 당근? 아 당근 깨부술수 있어. 코오오오. 응. 3페이지 탈모비임 1페이지 탈모 원트라서 제가 돈 줄 거 아니야 그런데 깃발이 생기네 우리가 다 깼던 거라서 금방 왜 나 위로 올라오냐 뭐야 이걸로 해라 어처구니없는 재앙 아 좆밥 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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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 돼 이제 깨는 건 내가 할게 어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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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딱 떠주세요 뭐하려 뭐하려 그러는데 요거래 요거래 좋았어 아잇 이때 유도미사일이네 아니 걔도 못하는데 아잇 또 그러네 잡으러 가면서 가면서 때려줘 어 나 모르고 어이구 이거 깨기 전에 나가갖고 그거 한바퀴 도는거 하면은 그 지니가 소원 들어주는거 같은데 보니까 아 두배 어 체력 두배 너가 아까 커민들을 입력한거 같았어 뭔가 어 나 빨간색이야 자 자 두번째 페이지 알지? 극딜 넣는 중 고정 고정할 필요없어 고정할 필요없어 고정할 필요없어 아이씨 너 가르쳐주다 아이씨 아이씨 뒤져 또 온다 왜 먹었다 먹었다 페링 페링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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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오 소 소 소 소 소 뭐야 이거 이거 타 타 점프 타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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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아아 살리고 살리고 아래 아래 위 위 위 하하 오케이 인마 자랑어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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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 게임 끝인거에요? 어쒸 아래 어기 나이스 살렸어 조심조심 페링 동전 조심 동전저거 참아주면 안된다 흐흐흠 또 개구리 함 더 아 점프 점프 잘해야 겠네 이거 예 동전 조심 동전 조심 페링 언제 죽어? 이 호랑이가 뭐지? 사이로 피하고 사이로 피한다고 와 닿았는데 한번 쳤으면 돼 저 벌은 내가 잡을게 그끼라 빤치 빤치 나이스 아씨 이제 패링 안할라구요 해봤자고 큰일 이겼어 그냥 피하는게 최고인거 숨은 미가 없어 이게 피싸게 쓰면 되는데 온다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바로 그 게임 넣어준거야 가운데 있으면 딱 되네 가운데였네 아잇 내가 아니구나 내가 맞을줄 죽어 죽어 굿굿 굿굿 굿 흠흠흠 페릭 나옵니다 동점 피하고 오케이 속 속은 뭐였지? 위아래 랜덤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악 안돼 그리고 아래 고 기조부죠 개구리 속도가 1점 어흥만 아악 아악 호호호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우 동물패링 소 아으응 아래 위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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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케이 고쳐 동물 피하고 아아아아 나이스 개구리 깔끔했다 근데 이게 숙련만 되있으면은 솔직히 DLC까지 가는거 금방이야 어제 보스 하나당 1분 몇초밖에 안되니까 볼륨이 좀 작아요 게임이? 아 볼륨이.. 아니 안커 안큰데 계속 리트라이를 하니까 그러게 된거지 보스 하나당 1분에서 3분이야 좃밥이란 거잖아 그렇지 좌장은 밑에 밑에 뭐야 잉흥한테 말그러봄 아이 좃밥이야 이거 유령들 날라들때 전부 패링으로 깨면돼 내가 왼쪽 갈게 니가 오른쪽에 뭐 이수 아 오 빠르다 빠르다 가운데 있는 저 항아리를 지키는거에요 여러분들 뭐야 던조 얘가 DLC에 나오는 애야 어 오 뭐 주나요 필살기 오케이 왔다 끼면 되겠다 이제 그래 장착 알겠어 초필살기 에너지광선 에너지광선 나쁘지 않지 무기 무기 AB랑 바꾸는 능력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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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였어 무기 도움을 수 있어요 확인하고 배다 아냐아냐 이게 DLC고 DLC로 가야죠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뚜둘기 맞아야죠 개뚜둘기 맞는다니까 조금 몇개는 더 해야돼 템이 병신이라니까 지금 아니 내 말이 구라가 아니라 봐봐 알았았았았았았 갑시다 갑시다 못 믿는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거죠 일로가있어 오케이 오케이 주사위 주사위 이게 죽으면 이제 게임 고르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인구통선 2로 가는거지 응 3위 주절도 잘하고 하지 말맞네 아유 주절주절 말맞네 그런데가 어딘가야 이런건 다 보스잖아요 잡몸을 잡아야돼 보스가 1위 이게 이게 피 디어시잖아요 템 좀 얻어가야된다니까 4개 있어 지금 3위 트레인으로 할까 트레인으로 구할래 트레인은 돈이요 어 돈 이거 하나하나 언제 깨서 언제 일단 지니한테 소원을 빌자 뭐야 니가 아까 이걸 쓰던데 아 진짜요? 어 다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HB 2배를 눌러주면 소원 한 번밖에 남지 않아 총 3번 엄청 어려운 데 써야 되는구나 형씨 형 써버린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컵헤드 체력 버그 DLC 생긴 거네 DLC 생긴 거예요 이게 체력 2배로 늘리는 치트가 있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사 치트 복사 치트 봐봐 처음에 돌고 아 깼다 치고 아 니 잘하는 거 보기 싫어 개새끼야 깼어 얘가 네 복사 치트 써가지고 다시 돌아와 풀려있다 다시 돌아와 풀려있다 맵으로 돌아가고 아 도네 이건 두번째 소원 방금 이거 했어요 엔딩 보고 엔딩 보고 300% 찍은 세이브 파일은 무제한으로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 세이브는 엔딩을 안 봐서 제한이 있다 이럴 경우에 게임 지니를 풀어주고 취음과 보통 모드에서 무한정으로 소원을 들어주면 아 뭐야 용성이 위태일 하트 목걸이를 착용하고 피 구만들기 뭐 아이템이겠죠 치트하는 방법 알려줘 시발놈아 그냥 치트라고 말해놓고 시발 그냥 커맨드 생겼다 이거 말하는 거네 그지 뭐야 이 시발 어 여기 나온다 소원을 빈 상태로 또 위대한 짐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죽으면 내 손을 쓰고도 못 이기다 멍청할 것 같은 이라고 나와요 이지랑 노멀도 어려운 유저를 위한 기능이지만 그러니까 세 번 쓰면 없어진다 이 말이 진짜? 네 200% 달성하기 전에 다 써도 200% 다 써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 다 하면은 무한으로 할 수 있대요 치트를 쓰지 말고 그냥 하자 근데 이미 지금 치트 써버렸네 우리 4개 중 하나만 해야 돼요 롤러커스터 포스 롤러커스터 그리고 저거 망치비랑 피라미드 이렇게 해야 돼 피라미드 이렇게 해야 돼 피라미드 갈까? 피라미드 갈까? 으흠 동중이네 오케이 오이 충분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다 어디야? 머리인가요? 맨 위에 DLC 다 깨져있는 세이브 파일 어디 구할 수 없을까? 그거 검색하면 나와요 차르봄바 미사일 차르봄바 지렸다 차르봄바 사르봄바 차르봄바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차르봄바 어디가? 뿡 뒤통수에 뿡 저런 저 채팅창 저 비용신새끼 저거 아니 게임 이름이 제목 열두시 방향에 적혀있는데 게임 이름이 뭐예요 이지럴하고 있네 저거 죽여버릴까 아니 저떤지능으로 인방을 왜 보는거야 차르봄바 미사일 사르봄바 차르봄바 레츠고 레츠고 사르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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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버스틱 뿜 뿜버스틱 사르봄바 유니드 allowing 저우 차를 어디가? 아 뒤로 들어갔다 아 너무 X빠갔다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못해 그걸 왜 못해 여긴 이게 페리인가? 아니죠 이거? 어 여기 차를 말고 날 넘겨야 돼 정신없어요 이게 실행인가? 아니네 아 사르몬바 나와야되는데 이거 P1이에요 P1 아 씹새끼 위에서 아예 아 이 새끼 존나 아 이거 위아리로 나오는거 그거 쏘는거죠 눈깔 너무 아프다 차르몬바를 빨리 넘겨야돼 여기가 제일 좋같애 사르몬바 미사일 아 오케이 살리자마자 사르몬바 본바스틱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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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몬바 미사 어디가 으잇 예 마지막 페이지 이걸로 못 깨는데요 그 피라이드 저거 어디 깨요 패턴 모른데 탈모습이 날라오거든요 오 뭐야 아이씨 아 괜찮아 우리 여섯 목숨이야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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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노 뭐 이상한 미사일 쓰지 말고 어디였어요 으잇 뭐야 이 자키 이게 오히려 낫더라 으잇 이렇게 하다가 제일 어렵네 죽어 그렇지 보내고 아까에서 국무끼를 낭비했으니까 이거를 빨리 깨가지고 두번째 걸 넘겨야되요 이거 관장에서 나오는거 쇳바다가는거 오케 얘를 넘겨야되요 나 이거 한대도 안맞고 깰수있어 세보다 넘어갑니다 쌀의 몸바 뿜 같아 한테 맞췄 ㅋㅋ OX 같네요 dissolved 무꽃이 지글 reduce ソーロ 본바 본바스틱 킁 아 시발 재수 rejected 수출 różOR companies Labs 소녀 세르븐브 세르봄브 뭐해 그렇지 세르봄브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드 마지막 페이저 피 많아 피 많아 어.. 십자가 조심 헛흨 더 못 누구요 바로 십자가 탈모는다고 피스네 뭔가?? 나오기 전에 바로 스킵 스킵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잇 눈깔 열릴때만 조심하면 되네 탈모는 조심하고 마시야 족밥 족밥이네 네 족밥이라고 오케이 쯔흐흐 봐봐 보스 하나당 2,3분밖에 안 돼 리틀하니까 시간이 들어가서 그래서 게임 볼륨은 작은 편이야 또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우리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지금 아니 이게 돈 버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보스만 나오니까 상점 봐봐 지금 돈이 없어서 상점을 못 쓰잖아 돈 줘 도스인가요 혹시? 신전인데 뭐 주는 거 아니에요 신전? 여기 가야 돈 나올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신전 뭐 주는 거 아니에요 신전? 가볼까? 두 번째 필살기 줄 거 같은데? 뿜버스티 파일 파일 아 아 야 저거 잡아야 된다 오케 오케이! 나이스 또 온대요? 또 오냐? 저거 이거를 패링이라 그래 얘들아 나이스! 점프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이렇게 소닉처럼 한 팍도 싹 돌 때 그때 적을 맞추면 그게 패링이야 수준의 필살기 에너지 파도 못살봤는데 더 좋은거겠죠? 모르지 두번째 필살기 볼까요? 무적인데요? 에이씨 탈범이 싸이지 뭐냐? 정말 저기가 아니죠 저거 있죠? 돈이 내가 봤을 때 왼쪽에 있다니까 저거 점있죠 점 저게 돈이에요 저거 저거? 빨간색? 오케이 저거 먹으러가자 저거 먹으러가면 여기 뚫어야 돼 이걸 해야하는거야 이거? 뭐? 이거? 뭘까? 이거? 아이씨 아이씨 이건 존나 뭐이이 아이씨 아이씨 에이를 때리는거야? 아이씨 어지러운데요 완전 어지러운데요 아 이거 빡세네 이 새끼 아니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아니 이 새끼 총알 아니에요 총알? 이 새끼 아 이 개새끼 존나 빡세네 아니 죽어라 이 정도면 왜 안 죽어 아 다 잡았네 아니 개빡세다 아 이 새끼 바뀌잖아요 이거 무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그거 저 뭐냐 근데 샷건은 샷건대 샷건 이 샷건 좋아 샷건 뭐야 바뀌었대요? 뭐였다가? 이게 좋을 것 같아 유도 유도가 좋아 피하라고 만든건가? 피하면서 계속 때리면 되잖아 근데 좆밥인데 얘? 왔다갔다 얼마 안하잖아 죽었다 어 얘 쉽다 자 다음 다음 쪼꼬 오 아잇 오 이거 분열하네 광대 버기가 쓰는 스킬리스 보다 아잇 이리 와 이게 빡세네 세번잡아야 돼 세번잡아야 보스가 나오는거 같아 맞네 핵맨 와 이 씨발 존나어렵다 이거 둘 다 맞네 이거 잡고 이거 잡고 보스 나오는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너도 유도탄 쓰지 그래? 누구요? 응 유도 딜은 오늘 약해가지고 와 얘 진짜 짜증난다 동알 동알이에요? 어 총알이만 안나오네 총알 어 그 초콜렛 초콜렛이 밑에 존많이 조심하시고 어 보냐라든가 아 그거야 그냥 죽여요 옆머리가 아니에요 아니 씨부대맞았어요 나 구할라다가? 문 조심해 어? 조심해 잡았는데 하아 존나어렵다 자 DLC가기전까지 손푸는거야 어떻게보면은 자 DLC가기전까지 손푸는거야 어떻게보면은 자 DLC가기전까지 손푸는거야 어떻게보면은 흠 이색이 패턴그때 되게 쉬운데 어떻게보면은 밑에 존많이가 나오니까 잡았다 아 딜리샘걸 써야돼요 형의 4배 데미지입니다 이게 4발 도전이야 4발 아 촌랑거리새뜰 알았네 이거 대가리 위 알사탕 조심해 어 여기 안주구해 페어링을 하든가 해야지 하악 소리났을 때 총알이가 나오지 마라 아 이새끼 나왔데 아냐 이거 이것땐 그었으면 돼 유도탄을 쓰면 되잖아 존빠바 이거 오에 intersections し 바 탈모 비2 죽어어어어어엏 비 안구 Agreed 어시 무사히 싸우시니 아아 살려 살려 탈모고빔 갑니다 나와봐라 탈모고빔 우주 아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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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대가리 대가리 우와아 우와아 이거 패링으로 되네 이렇게 패링으로 패링으로 돼 패링으로 패링으로 공 굴릴 수 있어 야 살렸다 오 대가리 대가리 좀 치워 살려 살려 나이스 간다 탈모고빔 수 안죽어 조금만 버텨 조금만 살렸어 나 살렸어 제발 나 살려 좋았어 좋았어 살려 살려 윽 수 수 탈모응 안 Alien 셋 soc 두리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렸다 어우 존나 빨리 끝냈어 뭐 깼는데요? 어? 깽? 좀 뭐해요 뭐 깼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씨....발 야 이거 타임모빔을 눌러야되는데 야 이거 이거 씨... 아아 근데 이제 폴까지 잘 시간이래 아니야 폴까지 잘 시간이래 딜씨해! 딜씨하고 나중에 더 하자고 P1 시간 좀 조정하면 되지 아하 살려 리 리 리 리 이거 너무 바보지 됐어 시청자 몇 명 보고는 상관없이 그냥 저거 뭐야 오늘 완전 게임하는 날이야 위에 알사탕 대가리 안 맞게 조심 알사탕 대가리 안 맞게 조심 녹화는 DLC부터 올리자 어때? 아까 했던 그 게임은 솔직히 유튜브용이야? 그거요? 오래 재밌게 했으니까 그냥 올리면 돼 폴가 이제 아까 했던거 올려야죠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어 버추얼 유튜버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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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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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발 아 거의 다 왔는데 씨발 아 진짜 조금 남겨놓고 못 깼어 어 아 90%라고 95% 빨리 잡어 굿굿굿 아잇 아 이런 무리수 좀 안되겠다 아이 바보도 아니고 아하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걸 나 이제 이거 보수 됐어 얘는 귀여워요 어? 어? 주오än 점거 아셨네 왜 이렇게 못하노 제대로 갈게요 집중합니다 이럴 때는 샷건 같이 이렇게 딜 오지는 걸로 써주면 좋아 와 존나 빨리 있겠다 딜로 없애버린거야 이거는 이게 딜이 엄청 세요 4배잖아요 4배 총알만 안 이길 오케이 이거 쉬워 이거 딜 오겨버려 어어 뒤에 뭐 쿵뿌랄이 따라다니깐 아 아 콩브라 짜증난다 콩브라 개짜증난다 씨발 나 죽었다 죽어 그렇지 됐다 이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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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다 아 또 있어 어 초콜릿 3번 3번 깨야 되 3번 아이고 어..어 못살려? 아 아 ´괜찮아 혼자 할수있어 وال ㅋㅋㅋㅋ 아니 형 줘보라고 했는데 블 gef 오케오케오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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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건 화력으로 이건 화력으로 저도 샷건을 사슴이 샷건 아니 돈이 없는데 샷건이 좋아요 이게 딘 미쳤다 이거 봐봐요 녹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지 쳐버리고 멀리가면 오히려 좋아요 때려버리고 점프해서 다 맞춰버리고 왼쪽으로 피한 다음에 한 대 맞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피한 다음에 바로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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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버리고 오케 꺼내버리고 마지막 거 어 두개 버렸네 뭐야 얘 처음 본다 확률이 확률이 야야야야 아니 거기서 좋은데 아 씨X 저 새끼 뭐야 땅 완전 탱탱볼 대가리네 씨X 뭐야 씨 와 저 새끼 뭔데 새로운 패턴이야 확률이 있는데 오케 잠깐 이거 먹고 하자 마시고 하자 흠 우와 글랜님께서 2,000개 감사합니다 2,000개 아니에요? 어 어 글래는 무슨 방송 좋아해? 글래는 무슨 방송 좋아해? 글래는 무슨 방송 좋아해? 아니 무슨 방송 좋아하냐고 흠 흠 흠 흠 흠 하나 더 갖고 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전망은 전망은 그냥 인사만 하고 유튜브로 사기쓰.. 사기쓰.. 사라지겠습니다 이 지랄은 고마워 2,000개 야 근데 그냥 2,000개만 딱 쏘고 가냐? 어떻게 해? 흠 흠 진짜 존나 쿨하게 사라지네 흠 흠 흠 이번엔 깨자 네 여기는 유도가 좋은거지 흠 간만에 게임하니까 재밌네 흠 흠 아 에바야 에바야 진짜 에바야 그러고 맞으면 안되지 흠 흠 흠 흠 후 mud ech 흠 흠 흠 헓 흠 흠 어 흠 흠 흠 싸울리가 어디적.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가져가자. 이거 X발이야.. 어 나 살려. 괜찮아.. KnA는 반대로. 칼복! 냈!!! ㅜㅜㅜㅜㅜㅜㅜㅜㅜ 간다 탈머ㅂㅜㅒㅈㅜㅜㅜㅜ 이거 진짜 쉬워 대가리는 너무 쉬워 아악악 Ain! 귀모디우끈 하나, 둘, 셋 야 좀만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필살기 한 번이면 다가 필살기 한 번 쓸 탈모수 탈모수 탈모기는 야무좋다 탈모 됐다 봐봐 결국은 깨는 시간은 2분밖에 안돼 족밥이라고 20분 트라이 한거 같은데 이름 열릴거에요 돈주는데 그쵸 돈주는데 점점 저게 돈주는거구나 저게 약간 마리오 같은 스테이지 아닙니까 맞죠? 돈 5원 주는거 아니야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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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까지 합니다 런앤건 이런거 무조건 유도로 잡으면서 갑니다 잡으면서 안전방으로 안 만다는 마인드 넘어가야되죠 오케이 좋았어요 함 더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돈 돈 돈 오케이 먹어쓰 먹어쓰 언제와요 언제와요 빨리와요 어이엿 어이엿 엘엣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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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떡해 어떡해 야아 이거 유도탄 쓰자 둘 다 저거 유도 쓰고 있어요 어 둘 다 유도탄 쓰자 유도탄 오케 수유탄 쓰고 그냥 그냥 빨리 가는게 좋아 같이 두번 4띠고 하고 한 다음에 4하고 하고 쓱 한 다음에 돈 먹으면서 쓱 하고 쓱 하면서 쓱 가고 오케이 하면서 오면 쓱 가고 아니야 아니야 풍선 한번 넘기고 해야지 풍선 한번 넘기고 해야 된다니까 오오 살려 살려 오케 오케 이거 그거네 이게 마리오의 거북이 느낌이네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동전 무조건 먹어야 5개로 깰 수 있는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냥 깨면 동전 3개밖에 안줘 멈춰! 멈춰! 보너스 동전을 먹어야 돼 뭐야 이거 오케 뭔데 이거 아 맞추면 사라진구나 안돼 내려와요 뭐하냐 살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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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는 땅 없어지는데 오 야? 처음부터야 될 곳이 아 아 복 받았다 이거 이거 트라이사 20분 받아요 아냐 이번에 깬다 보여줄게 점프 점프 점프하고 단담해 풍선 조심 풍선 조심 항상 풍선 조심하란 말이야 풍선 보내주고 풍선이 너무 계속 와 풍선 보내줘야 되는데 풍선 안보내주니까 자 동점 먹고 풍선 보내주고 에?? 이거 터지면서 애가 이사만 콩알탄을 뿌려요 봐봐 콩알탄을 뿌리자 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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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 혼자 혼자 깨는데 보여줄게 잘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와 이거 ㅅ나 어렵다 이거 같이 이거 점프해서 그냥 잿겨도 될 것 같애 무시하고 가야 돼 무시 어 좋아 둘이 점프 맞춰서 가야되는거 아닐까? 어어 두 대만 했어요 똑같은거 지금 이 지랄한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목숨을 다 써버리잖아 살린 다음에 삭 넘어가고 그리고 아니 지금 보니까 얘는 때릴 필요가 없네 풍선은 때릴 때마다 얼굴이 부풀어 안 때리면 돼요? 안 때리는게 나아 안 때리고 그냥 저기 하는게 나아 마법사만 잡고 점프 같이 올라가는거 하나 둘 하나 둘 둘 번 하고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면 안되네 응 때리지마 오 공략 좋아 때리지마 저건 패링 이렇게 패링 두 번 에휴 시벌러마 왜이렇게 니 혼자 먼저 넘어가면 개새끼야 진짜 아니 이거 패링 할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죽여 응 가죽여 이게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다고 돈? 오케이 뭐야 뭐하세요 아니 왜 죽어 나였구나 빨간색인줄 알았어 어 어 여기 샷건으로 다 갈게 해야해 샷건으로 제가 샷건으로 줄여드릴게요 저거 패링 돈돈돈돈돈돈 어디가요 Utah 오케이 해외 점프 점프 좋았어요 오케이 필살기 한번 쓰죠 베리어 하나 넣을게 오오 3원 먹었죠 지금 어 잘 봐 돈 놓고있다 여기 앞에 더 먹고 오케이 마지막 1원 아 씨발 자켓 존나 박살 오케이 마지막 1원 너 죽임 나오니? 술 이게 무적 좋았어요 오 나이스 오케이 스네 S&A CK 맞췄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씨발 알겠지 80% 이제 알겠지 깨스 깨스 좆밥 아이가 때리면 때리면 안돼요 자꾸 또 자 같이 갓점프 자 하나 둘 셋 점프 두 번 넘어가고 스페링 넘어가고 다음 그냥 뛰어 피가 없네 이거 아이 개새끼 살려 살렸어 오케이 돈 먹고 왔네 돈 먹었어 餅 돈 먹고 왜 쟤 정신을 못 차려 어 돈 먹어야 돼 돈 먹었어 딜이 좀 야무지긴 하다 이건 좀 짧아서 안돼요 피해주고 뭐야 아니 왜그래 저기 마법사 있을 줄 몰랐어 갑자기 생긴 어때요 오다가 어 깼어 제가 봤을때 제가 피를 너무 많이 소모해요 오케이 여기서 피를 많이 뜯기면 안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하나 두 번 하고 넘어가 한 번 더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 터지는데 오케이 먹었고 좋았어 지금까지 안맞았지 자 점프 오케이 됐어 좋아 이제 쏘면 돼 아 이 마법사이씨 돈 먹을게 돈 안 먹었어요 아니 내가 넌 줄 알고 착각했다 방금 이 게임 노력하니까 착각하게 돼요 좋았어 샷 건 발군의 힘을 발휘해봐 간다 크익 ㅈ 나 세다 현태 ech Isn't he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존나 세다 진짜 나도 저거 사야겠어 안돼 안돼 아악 우와 저거 오케이 오케이 에에에에 안 맞을 것 같았네 위에서 프린 넣을게요 뭐야! 야! 나 이거 혼자 깰테니까 저거 시간만 좀 옮겨줄래? 시간을 아예 그냥 빼버리자 그거 어때? 시간을 맞춰서 게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 혼자 깰테니까 일단은 위에 시간만 좀 지어줘 오케이? 아 씨X 괜찮아 목숨 하나로 끌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씨X 빨리 앉아 안 바뀌었네요 어째서? 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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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가자 가자 피가 왜 이래 일단 1단고 피가 1인데요 두번 두번 점프 나 얘 상상되게 어쩔 수 없었어 끌어줘 자 여기서 대기 얘는 그냥 발바닥으로 들어와도 안 때려 얘는 때릴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아아 자 할배 잡고 잡고 피하고 광대 잡고 광대 잡고 돈 먹고 돈 먹고 어? 나였어? 내가 넌 줄 알았어 어이 피 힐러 이게 약간 잘 안보이네 나무 때문에 피하실 때 잘 안돼요 이게 어 자 샷건 샷건 쓸때도 됐어요 이제 피해주고 여기서 다 해냈죠 돈 먹어주고 방금 왔으니까 여기서 개프리디엘 싹 다 보내준 다음에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죽어준 다음에 살리고 가운데로 떨어져서 바로 프리디엘 그렇죠 그럼 다음에 넘어가죠 오케이 저거 니가 먹어봐 오케이 오호호호호 탈모빔 바로 발견 탈모빔 침 우와 피했다 우와 피했다 됐스 케찹 케찹이랑 그거 뭐냐 그거 조심 머스터드 아하하 시 발 아니 같이 맞을 줄이야 이 개새끼야 아니 근데 저 초록색은 뭐야 저건 침이야 침 아니 씨발 아직 초록색이 날라올줄이야 아니 케찰라 케찰라 아이 ㅈ같네 진짜로 이렇게 두 번 점프하고 빨간색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녹색까지 날라와가지고 아니 씨발 지 혼자 가면은 으쌰 잡아주고 피해주고 아아 아 씨 괜찮아 괜찮아 살리면서 하면 돼 무조건 살린단 말이야 시작번 갑니다 어디? 1번? 1번 떨어졌으니까 잡고 그 다음에 2번 갔다가 다시 1번 가서 힐 넣고 힐 넣은 다음에 올라가는거죠 돈 먹고 으어아아 괜찮아 나 살릴수있지 그렇지 바로 프리디엘 극김 넣고요 그런 다음에 1번으로 살리면서 2번으로 가서 프리디엘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칼모빔 온 먹고디지지 않게 제가 피가 지금 이니까 에어아아! 아냐아냐 할수있어 너 할수있어 혼자하는게 오히려 편해 이매비 두..두대 남아 두대 침조심 침조심 자전히. 전천히가 천천히 케찹 피어 케찹 머스타드 머스타드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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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빡세다 침 조심, 머스타드 조심, 케찹 날라올 차례 어! 숙여 숙여 그럴때는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챙겨 제발 죽지마 제발 죽지 말라고 제발 죽지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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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야악! 아니 왜 회피를 안써? 왜 회피를 안써? 회피는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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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뭐야 뭐야 이 새끼가 버밀렸네 야야야야 총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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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바꾸라고 총알 바꾸라고 미친놈아 총알 바꿔 형신아 그렇지 오케이 넘어가면 퍼펙트 야! 브라보 지렸다 어우 지렸다 지렸다 와 봐봐 보스 게임 시간 X도 안 돼요 2분 이 게임은 플레이 타임이 2분이네 플레이 타임 2분 밖에 안 되는 게임들이야 진짜 오케이 이 5원 벌었죠 5원 템 살 수 있어요 이제 와 5원 진짜 들어왔네 무조건 바닥에 있는 저걸 해야돼 저게 돈이에요 이런 건 돈이 아니에요 아 네 꺼져 꺼져 다 꺼지고 돈만 찾으러 한 다음에 바로 일단 샵 좀 가자 샵 바로 쇼핑해서 샵 이거 쓰레기 잖아요 이거 생기는 거 자동 해피? 니가 쓰는 게 뭐지? 이건가 커피? 총이요? 아니아니 어 총 형 있을걸요 아 나 있겠다 충전해서 어 분명히 뭐 위력은 중소합니다 방사형 탐 공격을 충전해 더 큰 피해를 준다? 공격을 충전해서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커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집중포는 공격 충전해서 쏘는 거니까 엄청 세겠네 커피가 좋아 보이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채워지는 거 네 위력은 보통인데 범위가 매우 같다 집중포 갑니다 난 전방위포 갑니다 집중탄이 나오네 와 돈이 진짜 부족하다 돈 벌러 가자 오케이 바로 유두미사일 뺄게요 응 초급길러 갑니다 나도 있다 전방위포함 가볼게 그건 뒤로 쏴야 돼요 돈주는 거 있나 봐야 돼요 여긴 없어요 다른 도시로 가야되는데요 여기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 저기 있다 있다 롤러코스터 열어야 돼요 아 롤코? 네 뭐야 뭐야 개병식인데 저거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잘 봐 쏘다가 얘가 온다 올 때 이렇게 한방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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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새끼 오케이 고작 야 여기서야말로 지금 그게 필요할거 같은데 전방위포요 어 아니 그그 유도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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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나도 이거 쓸까 아니 뭐야 이거 같이 쓰자 네 이걸 써야될거같애 일단 차징샷 대병신이에요 이거 쓰지마세요 바로 유도미사를 바꿀게요 전간났네 확산포 아니면 곡사포로 가자 그 필살기는 내가 봤을때 무적이 나을거같애 전 바로 탈모빈 탈모빈 오케오케 다시해보자 처음에 왔다리 갔다리하고 급발진할때 한 번 피하기만 해주면 돼 와이 한번 이게 저거 이게 아 이거 타이밍 엄청 이거 왜 한 툰 쉬고 오냐 바로 오지 갈랑마랑 갈랑마랑하고 가잖아요 아 뭐야 자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진짜 조심 위로 짜야 이거 자 하고 해주고 와 존나 어려워 와 와 야 야 지리긴한다 오오 두번째 페이지 깻고 뭐야 봉키 뭐야 이거 조금 외워야돼 어 어렵다 이거 이거 좀 어려운데 급발진 급발진 내가 급발진때 신호줄게 그냥 너 뒤로가 더 뒤로가 아니 극딜로 올라가 급발진 이 자랑이 어쩔수없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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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두칸씩 올랑말랑하면서 급발진 자 패링했고 급발진 좋아 좋아 난 얘는 너무 쉬워 지금 죽어 급발진 오케이 자 떨어지고 피게 야 양쪽에서 나오니까 양쪽 막자 이렇게 막았어 뭐하냐 죽었어요 살렸어 나이스 와 진짜 야 이거 이거 한명이 좀 깔어줘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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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쟤는 그거 해야되는데 패링 그냥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니 저 보스한테 극김 넣어줘 오케이 패링 오케이 좋아 좋아 뭐야 패링할라고 했지만 그냥 피하면서 유도사 얘는 유도가 맞네 여기는 여기는 여긴 유도가 맞아요 여기 정상 바로 도덕이가 맞네 여긴 무조건 그냥 슥 하고 지나가 이제 반도 못왔어요 반도 이 다음 페이지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두번째 페이지까지는 저거 써주고 난 여기 샷판 쓸게 급발진 좋았어 여기서 그냥 안전방어로 체력을 최대한 나 여기서 패링해야 되는데 나 패링하세요 아 씨발 못해버렸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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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양쪽 막으라고 두 쪽에서 나오잖아 아니 왜 그렇기 왜 그렇기해 저거를 멍멍이 무서워요 지금 야무지다 야무지 뭐야 나이스 야 씨발 너 살리느라 난 또 죽잖아 야 개새끼야 유곰상황하여 어디가 어디가 이 새끼야 나 씨발 진짜 이맵 진짜 되게 못하시네 어렵습니다 니가 고정 그거 안써서 그래 이거요 이거? 맞아 고정 쓰면 피하게 했네 아 아 씨발 모르고 고정 쓱 피하고 지가 앞으로 와주기 때문에 좀 뒤에 쏴도 돼 피해주고 다시구 어어 어 나 나 나 죽었다 페리 좋아 자 여기서 젠장 아 이고 자 자 말발구 여기 유도 써야죠 유도 오케이 유도 이 다음 페이지 또 있어요 지금 기다렸다가 오케이 좋아 다음 페이지 우정 생겼어요 아 c 좋았쓰 이젠 방 뭐야 이거 좋았쓰 무적 생디스에요 무적 이건 샷권 사이 될 것 같은데 샷권이 야무지 다시 쓰이 어 너너너너 suppl 어디있어 나 어딘데 나anti션 야구공 조심 살렸어 살렸어 집중력 X 된다 이거 나 살려 나이스 이걸 깼다 캐리했어 확산탄이 지리네 데미지가 졸라 세요 네베라니까요 완전 샷건네 좋았어 자 이제 돈 벌어서 DLC하자 저기 앞에 있어요 1 저것도 런앤건 아니야? 저것도 똑같아요 마리오 같아요 1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중력 조절 중력 조절 잘 봐 잠깐만 으악 했잖아 했잖아 동조 동조 오케이 어지러워 아이씨 와 X 빠지기 어렵다 이거 뭐 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쑤 쑤 일단 해봐 어 입술 아래에서 나오겠죠 눈을 데려야 돼 오우 눈을 데려야 돼 눈을 이건 샷건이 안 먹히겠다 그냥 그거 잡는거 없어요 여기 띠띠 오면은 이제 가면 돼요 오세요 오세요 반대로 오거든요 반대로 잡고 띠띠 하고 오잖아요 돈먹고 오우 잘하는데 오우 잘하는데 띠띠 하고 와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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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면 또 반대로 띠띠 해요 또 자 보고 어디로 오는지 눈깔 눈깔 때리기 네 띠띠 안에다 오우 바꿔 바꿔 왜 안 바꿨어 어떻게 했다 퀴지네 이거 잡았다 이제 1원 먹었는데 잡은게 무슨 손입니까 오케이 2원 먹었어 걱정하지마 나 지금 목숨 많아 십자 엑스 오기나세요 아니 못가겠어 진짜 어우 어지러워 돈 엑스 구나 십자 아이씨 빨리 빨리 가버리자 엑스 살려다 살려 와 여기 개어렵네 여기 뭐야 이거 트 에어엉 일이 엑스 잼 헉 영줌이 잘하고 있어 그지 좋아요 돈 한개 더 먹으면 돼요 와 개어지러워 삐 으아 으아! 으아 진짜 다 왔어 거의 80%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할만해 여기 무도미사일 띠띠하고 위에 오죠 반대로 올거에요 넘어지고 넘어지고 띠띠하고 아래로 오잖아요 돈먹고 넘고 다시 바꾸고 띠띠하고 또 올거에요 자 눈깔 때려 눈깔 때려 아이씨 눈깔 야무지게 으아! 괜찮아 괜찮아 자 대각 쏘고 십자 쏘고 바로 지나가기 어이구 살려 살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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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니까 넌 날 원망할 필요 없어 내가 너 살리다가 아까 몇번 죽었는데 으까다 으까 이즈 아이씨 아우 간 contribution 으아腳 어이구 오케이 저거 두는 새끼 랑 따로 떨어져있어야돼 오어굿 나 살릴 수 있지? 오케 좋았어 부른 based 부는 새끼보다 위에 있어야된다고 오오!!! 어? 좋았어 몇 목숨이냐 이게 무한목숨이지 뭐야 나 위에 있어야지 죽 XP 살리 야 이게 새끼야 너 잘해야된다 넌 위에 있었어! 뭐야! 다 왔잖아 이거! 아 이거! 오케이 위 위하고 아래가 다 있었나봐요. 아주 좋은 선택 쭉 달려 한 대씩 맞고 바꾸고, 띠띠 오니까 우리 피하고 한 대씩 맞고 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피하나? 이거 그냥 승복으로 x 쏜 다음에 가면 돼!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살릴게 x 승복으로 그냥 가도 돼! 으오오!!! 아니 그걸 살려 이걸 몇 번 살려 지렸다 지렸다 나도 너 살린다 아 이거 못살려 진행이 좋게 빠르게 안 잡으면 되잖아요 왜 잡아요 이거 우와 안 잡으면 되잖아요 어? 그러네 그건 맞아 진짜 팩트야 돈만 먹으면 되죠 띠띠띠띠 띠띠 옵니다 띠띠 옵니다 호잇 호잇 아이씨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 게임 유도사 유도 뭐해요 유도사 유도 아 이거 이 맵은 진짜 병 느껴진다 와 나도 꽤나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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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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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고 싶은데 형이 안 오잖아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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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야야 어지럽다 너무 어지럽다 이거 한 명 이렇게 하고 할까요 와 완전히 베이스해요 베이스 난 왜 이게 어렵지? X 쏘고 왜냐면 10 쏘니까 참 와 너 근데 한대도 안맞았네? 미쳤다 이거 깨겠는데? X 쏘고 십자 끈이 있어? 한 대 맞아주고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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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고 가주고 컴이온 컴이온 너 가는 길 그대로 갈게 이건 자꾸 가자 형 난 위 난 위 난 위 니가 쏠거 같애 바로 반대로 오케이 오오오 오케이 컴이온 컴이온 왼쪽으로 다 두고 딱 봤어 우한 находится 야 너 어떡해 이걸 잘하냐 점프하고스 괜찮아 괜찮아 혼자 해봐 우acing 1인대요 아 씨발 아 ㅈㄴ 어렵다 오지럽 peu 쾅! 피해! 그렇지. 바로 쇳바닥 피해주고 그렇지요? 가도 돼? 가도 돼? 야 이건 네가 캐리했다. 얼마? 5-1-1 다 먹었나 이제? 다 먹었어. 몇 개 안 먹은 것 같은데요? 다 먹었어. 어 다 먹었다. 또 돈이 생겼습니다. 쇼핑은 하러 가야겠지요? 쇼핑해야지요. 무기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요거 요거 집중탄 바로 사셨네요. 뒤도 안 보고. 형 쓰는 거 먹고 사겠습니다. 뒤는 커피. 커피 한 장 먹고요. 야 뭐 이렇게 많아? 도끼. 숫돌. 트윈하트? 네. 배민은 약해진데요. 와. 난 끝. 난 끝. 피를 왜 늘리냐 하남자도 아니고. 능력. 제가 낀게 도끼 도끼. 크피.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연막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연막탄이 사기긴 하지. 가볼까? DLC? 네. 숫돌. 숫돌 한번 써볼게요. DLC 도전해보자. 배사고 어디 있었죠? 여기 있는 배사고. 보내주시오. 오케이. 이제 DLC 스토리 시작이야.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컵헤드. DLC입니다. 예. 이게 한 5년 전인가 나왔었죠. 컵헤드가. 2017년인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좀 이제 코로나 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원래 한. 2020년? 19년? 요쯤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늦춰져가지고. DLC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새로운. 네. 이 캐릭터. 예. 성배. 성배. 성배양. 둘이 영혼이 바뀌죠. 네. 그냥 간단한 스토리. 요약만 해드릴게요. 저 성배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 솔트베이커라는. 여기. 게임 세계관의 최고 제빵사. 그 제빵사가 만들어주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이제. 얻으려면. 여러 보스를 잡아서. 그 재료를 얻어서. 이 성배양을 살리는 거에요. 예. 졸라쉽죠? 자. 이 타르트를. 구하는 재료를. 위에서. 소금을 구해라. 소금 가져와라. 응. 넣는 건 전혀 없어요. 전부. 그냥. 전부. 보스. 소금. 미스첼리스로 싸우고 싶으면은 메뉴에서 쿠키 능력을 장착해라 오 능력을 준다고 이거구나 무적구르기죠? 이거 무조건 해야지 미스첼리스의 더블점프 돌진 회피 무적구르기를 사용한다고? 사기 아니에요 바로 미체랄게 그래? 난 그냥 연막탄 쓸게 오케이 이거 이거 추금기 추금기 엄마 전화도 안받다 어 알았어 엄마 끊어 아니 안바뻐 왜 나 지금 방송중이야 왜 어 왜왜 아 이사했다고? 왜 일선 부족해? 어 어 어 나 지금 방송중이라서 어 어 어 자 넘어가는걸로 노움난장파 보통 난이도로 갑시다 으흠 으흠 변신 미스첼리스 미스첼리스 체력이 4에요 저는 미스첼리스거든요 아니요 우와 얘 총봐 아이씨 얘 총봐 왜? 얘 2단점프되는데요? 사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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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단점프되요 2단점프 그게 뭔 의미가 있어? 피도 잘 안돼요 아이고 아이고 어우 정신없다 서린이다 서린 피가 달고있는건가 왜 왜 피가 백져요 미스첼리스 왜 피가 좋다니까 모든게 다 들어와 아 보세요 아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피사에요 피사 아 패링이 안되네 얘는 아 패링이 안돼요 와우 오케이 와 와 와 아 얘 왜그래요 오우 와 와 좀 빡세다 이제 2페이지인데 오케이 해보자 오우 페링 빼고 다 좋아? 페링 빼고 2단점프에요 구르 대시에다가 다 있어요 대시는 원래 있는거고 대시 무적은 없구요 똑같이 대시 무적이잖아 네 저 무적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더 주어지는거 말곤 별로 좋은게 없는거 같은데 피 두칸 여기 바닥 밟아도 되네 바닥 보니까 가시나올때만 가능하네 가시나올때만 가능하네 그치 무적 생겼네 무적 생겼네 무적 생겼네 무적 생겼네 빼 빼 빼 빼 빼 빼 살리는게 최강이지 빼야돼 빼야돼 빼 빼 못살리는거 의미가 없어요 집중탄 숫돌 숫돌 세 방향으로 발사되면 화면 끝까지 관통하면 나가는거 난 됐어 아 아 야 진짜 존나 어렵다 오 씨발 얘 제가 빨강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DLC 숫돌 어떻게 때린다는건데 이거 잠깐만요 다시 저희 설정 좀 해봐요 저거 갖고 와 존나 어려워 염신이네 이거 염신이네 이거 어깨우기 언제 하는데 바로 연마타 켤게요 연마타 최고에요 누가 최고 아니래? 가보자 왠지 얘가 이게 좋을 것 같아 딜이 아 존나 존나 빡치네 씨발 진짜 와 이거 구름 날아오는거 진짜 미쳤다 와 병 느껴진다 인정? 어렵네 집중해서 해보자 오 오 저 노랭이 아 기러기 와 밑에 있는 난쟁이 잡으려다가 또 뒤졌어 개씨발 존나 빡친다 진짜 아 이거 너무 매워 게임 씨발 쇠 쇠 나 죽어세아 죽어세아이 나 죽어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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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폴가이즈 하자 아 너무 어렵다 DLC 진짜 개빡세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자 1교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 이거 와 존나 맵다 진짜 씨발 아 너무 매워 정신이 너무 없어 DLC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눈에 안들어와 아 아